야, 나 진짜 살다살다 이런 버그를 다 보네 진짜로 또 버그야? 맨날 버그야 내가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? 뭐가 혼란스러운 거야? 그냥 마인애플이구먼 훈서 지금 어디 서버에 있는데? 저는 이제 놀이터 서버에 있습니다 내가 있어? 있는데요? 나 지금 똥갯메이커 서버에 있어 똥갯메이커 서버에 있어? 나 똥갯메이커 서버에 있어 영혼이 분리됐냐? 나 지금 이상해? 나 지금 막 블럭 다 관통되고 난리 났어 지금 아 뭐야 지금 너 지금 그 서버에 있고 지금은 놀이터 서버에 있는 마플이 움직이는 거야? 뭔 소리야?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? 어 뭐야 뭐야 블럭이 막 막 생겼다 없어서 어 뭐야 뭐야 블럭이 막 생겼다 없어서 내가 화면을 보여줄게 놀이터 서버가 아니야 나 지금 아 뭐야 놀이터 서버 아니야 뭐야 아니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블럭이 막 부서졌다 없어졌다 이거 안 나니까 야 이거 야 시키는 사람이야 설정서에다가 이런 버그를 다 보네 아니 나 블럭이 막 관통되어 이것 봐 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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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무도 없는데? 아무도 없어 때리는 소리가 들려 아니 스킨 어디 갔어 얘 아니 나 스킨 끼고 있는데? 안 보여 너 여기 어디 있냐? 여기 있는데 얘 여기 있는데? 그 뭐지? 잔디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데? 잔디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고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바로 이건 레알 누체의 이탈인데? 물리학 누체의 이탈 이거? 아니 나 블럭이 관통돼서 들어가진다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뭔데 이거 나 관전 모드가 아니야 어 나 스킨 왜 이래 스킨 뭐냐? 내복 입고 있네 마솔쇼 여기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움직여봐요 좌우로만 안 움직여져 다쳤어 안 움직여져 블럭이 안 부서져나? 너 여기 있는데? 있다고? 너 똥갬 메이커 안에 있냐? 안에 있다고? 뭐야? 뭐야 3차 물리야? 야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유체 이탈인가? 내 영혼은 놀이터에 있는데 본체는 똥갬 메이커에 있고 이게 뭐야? 아야야 불탄다 불탄다 아야야 불탄다 불탄다 너 근처에 있으면 저기 소리가 들려 아 그래? 그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근데 이거? 나갔다 들어와 볼게 놀이터 서버로 들어가고 있거든 오우 저거 안녕 돌아왔어 영혼 합체했어 영혼 합체 우리 두부야 이거 다시 들어와 봐봐 어 나 여기야 어 저기 있네 안녕 아이리스 어 들어왔어 스킨도 들어왔어 아 겁나 신기해 재미하다 김은 신박한 버그였다 신박한 버그였다 어 너무 신기했다 소식하게 이거는 진짜 신박했다 어허허허 너무 신기했어 진짜 유체이탈이냐고 유체이탈